이슬비, 가랑비, 소낙비, 장대비 비를 나타내는 우리말 표현은 참으로 풍부한데 올여름에 새로운 표현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경보를 발령한 극한호우가 그것인데요 이 극한호우는 비가 내릴 수 있는 한계치의 끝까지 갔다는 뜻으로 다시 말해서 요즘의 폭우가 기존의 단어들로는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극한호우는 시간당 50mm, 3시간에 90mm 이상 퍼붓는 비를 지칭하는데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을 완전히 잠기게 만들었던 비도 바로 이 극한호우에 속합니다 문제는 최근 25년 동안의 극한호우가 과거 25년보다 86%나 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기존의 대응태세로는 불가항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기후변화 상황을 늘 잇는 것으로 알고 대처해야지 이상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극한호우에 대해서는 과잉 대응을 기본으로 대처하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옛말에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의 금과 옥조가 될 수 있는 이 격언에도 예외가 있으니 바로 안전분야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시대 국민의 안전에 관한한 과잉 대응이 정책의 기본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극한호우와 과잉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